20년 전에 필리핀에 왔을 때였습니다. 되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끝나는 날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번 주제가 2, 3, 7 시대라는 주제를 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를 두었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4전경 11장 19주까지 보면 흩어진 자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그 휴대폰을 가게에 가서 그냥 사서 쓰면 안됩니다. 그렇죠. 휴대폰 파는 데 가서 한 개 사서 그냥 집에 와서 쓰면 되질 않아요. 그 안에 칩이 하나 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모든 세계와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하는 분들은 나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많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칩이 딱 들어갔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칩이 딱 들어갔어요.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복음이란 게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는 받기 시작합니다. 속지 마세요. 필리핀은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보고만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보고만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칩을 넣어 버리면 틀린 거 나와요. 어떤 칩이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의자. 복음은 모든 것. 그리고 한 개 더 들어가야 돼요. 세계보고만의 주역. 이거 딱 들어가세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필리핀은 세계 보고만 할 나라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 때문에 고민도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온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동남아 살리고 세계 살릴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 깊이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나옵니다. 이 컴퓨터에 입력되었으면 계속 찾을 수 있어요. 동시에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칩이 들어가 버리면 저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세상 것이 모든 것이라. 나는 세계봉화의 주역이 아니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야. 끝난 겁니다. 응답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입력되어 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세계봉화의 은약이 심어진 겁니다. 꿈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꿈꿀 때 불안한 꿈 꾼 사람 있죠? 꿈꾼 때 막 싸우는 꿈 꾸는 사람 있죠? 다른 것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꿀 때 막 메시지를 듣거나 집회가거나 막 이런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알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모든 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오직 복음. 복음은 모든 것. 나는 세계봉화의 주역. 이걸 심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계봉화의 은약을 요셉이 모세가 잡은 거예요. 피의 제사들이로 가라. 이걸 아는 게 아니고 붙잡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약을 붙잡으면 위에서 내린 능력이 나타나요. 자, 렘넌터들이 고민 많을 겁니다. 갈등 많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엘의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 외로운 사무엘의 가슴 속에 오직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은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살린 은약이 들어간 겁니다. 이날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확실합니다. 저는 하는 일이 좀 많아요. 만나는 사람 많아요. 아무래도 많이 다니니까 보는 거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 들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고난 당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틀린 것은 은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틀린 사람들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미운 생각이 안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사람 보면요 밉다는 생각이 안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안 가면 큰일 나겠죠. 오늘 여러분 은약 제대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른들이 너무 이상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힘이 들어요. 많아요. 나는 이게 교회 가보면 너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더 중요한 것.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악신이 도망갈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동남아의 모든 악한 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 깊이 간직하라니까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왜 내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어렵습니까?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어렵습니까?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동남아에서 2, 3, 7 나라 살리는 제자를 파송하자. 이제는 기도 바꾸세요. 필리핀에서 세 개 살릴 제자를 키우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속에는 예의 있습니다. 여러분 막 걱정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리 어렸습니까? 이란기야 6장 8절에서 24절. 하나님이 힘을 주사 엘리사가 아랍 나라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안 믿어요. 신학자들 안 믿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악한 자들을 결박신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나는 신학자들이 안 믿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도 안 믿습니다. 악령도 모릅니다. 실제 모릅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허감을 결박시키게 돼 있어요. 지금 렘드 7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뜻을 정하세요. 다닐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닐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왕을 감독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있다니깐요. 누구에게? 이게 각인된 사람.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축복이 입력된 사람.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두 번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이 힘을 붙잡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처제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킵니다. 노바디. 맞죠? 노예로 갔는데 역사에 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노바디입니까? 보금이 완전히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 많고 전도자 많은데 보금이 없어요. 재앙이면서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입력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오직 보금. 오직 보금.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금은 모든 것. 나는 세계보금화의 주역.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끝입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된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만요. 나이 들면 어느 날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하여야 돼요. 이것이 렘난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이 입력돼 버리면 세계를 살리게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입력돼 버리면 세계를 살리게 돼요. 전거되었잖아요. 아무도 못 보는 시간을 보게 돼요. 뭡니까? 아무도 못 보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세계보금화의 타이밍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여기에 보낸 겁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리로 간다니깐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앉았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길이 전혀 없어요. 이리로 보낸다니깐요. 이리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도 못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못 가는 이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아무도 못 가는 그 길에 모세를 보냈어요. 그렇죠. 다윗을 보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초대교에 렘넌터들을 보낸 거예요. 로마가 뒤바뀐 겁니다. 잘 보세요. 아무도 못 보는 현장입니다. 특히 뭡니까? 왕 앞에 세웠어요. 뭐 했습니까? 답을 줬어요. 왕 앞에서 답을 줬다니까요. 그들에게 미래를 알렸어요. 이겁니다. 오직 복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병 나올 겁니다. 병도 나와버려요. 진짜입니다. 영적인 허감 세력. 다 무너져요. 문제 만난 여러분은 축복 받아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힘을 주시느냐 어떤 힘을 주십니까? 모든 시대에다가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답을 줘요. 국가적으로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니까 시대적인 답을 주십니다. 시대적인 한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는 이제는 세제 살릴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 기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있어요. 이제 동남아에서 이런 응답한 레프넌트가 나올 시간표가 되어있어요. 저는 전쟁 만났어요. 어릴 때 그리고 한국은 너무 가난했어요.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했었어요. 한국이 그리고 이 한국은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막 남북이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 붙잡은 은약입니다. 이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으니까요. 필리핀에 기도하세요. 필리핀에서 세계보고만 할 것이다.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 은약을 딱 붙잡았어요. 주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세계를 살렸어요. 이랬잖아요. 성경을 자세해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로대에 갔는데 세계보고만 했어요. 포로대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세계보고만 했어요. 어둘 때는 낙은 애로 갔는데 세계보고만 했어요. 이게 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은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은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애급은 세계보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요. 이 은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에서요. 완전 기도 제목 바꾸세요.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제는 더 큰 생임을 얻으세요. 237개 나라 제자를 부르세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내보내세요. 아니 우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주실 겁니다. 강대국이 하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왜 바벨론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세계보고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세계보고만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세계보고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강한 나라인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흩어진 자. 교회사를 보세요. 부엉된 로마가 세계보고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어마어마한 강하게 만들어진 단체들이 세계보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받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다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왔습니다. 렘넨트에게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가르칠 실력이 없어요. 저는 정인으로 왔습니다.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리러 갈 겁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능력을 하고 사십니다. 지금 굳게 잡으라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많은 성교단체들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렘넨트를 막으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만 못 막을 겁니다.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앉은 렘넨트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사실 이 렘넨트들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왕 앞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왕 앞에 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보고만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한 겁니다. 은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데려오고 집회가 짧습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흩어진 자. 내일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 남언자. 그것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가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한국의 천명의 목사님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2, 3, 7 나라 살릴 겁니다. 왜냐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 살릴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필리핀 통해서 2, 3 진라를 살릴 겁니다. 이 응답 진짜 못 잡았어요. 그러면 날이 날마다 역사는 납니다. 오늘 한 군데라도 아픈 데 계신 분 이 응답 붙잡고 집중기도 시작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간증하세요. 공부에 어려움 당하는 렘넨도 있으면 이 응답 붙잡고 집중기도 시작하세요. 말을 맺습니다. 이 응답 붙잡고 집중기도 시작하면 이 응답이 와요. 그러면 끝입니다. 정말 나는 목회가 어렵습니다. 성교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응답 붙잡고 집중기도 시작하세요. 나는 내 주에 어려움 너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응답 붙잡고 집중기도 시작하세요.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을 볼 겁니다. 끝난 겁니다. 저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세계보금화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집중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행은 박수 정시설 감사합니다.